제가 주로 딱딱하고 무거운 정치 뉴스와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먹고사는 이야기, 경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선석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값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집값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 단위, 월 단위로 측정하는 매매 가격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 작년에 가팔랐던 하락세는 올해 들어와서 하락세를 점점 멈추더니 보합으로 가더니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제 매매 가격만 보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도 2분기 들어서 확연히 늘어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를 보거든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월평균 1만 건 이상도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금리 상승기에는 1천 건 밑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천 건 대로 다시 올라서더니 지난달 흐름은 3천 건 이상을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집을 사는 성향도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선이 100입니다. 늘 100을 밑돌았었는데 최근 수치에서 처음으로 100을 딱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보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직도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대출도 받기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따지면 아직 집값이 바닥에 왔다고 추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리와 집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로 보죠. 금리가 높으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금리 수준이 과연 감당할 만한 금리 수준이냐 그걸 봐야 되겠죠. 이달 들어 우리가 집을 살 때 많이 대출을 받는 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담대 금리가 이달 들어서 6%를 지금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이게 올해 3월, 4월만 해도 3%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6%대까지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면 2배가 금리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람들이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봐야 되는데 비교 기준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석 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금리 수준이 3에서 4%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금리 수준은 사람들이 판단했었을 때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는 6%대를 다시 초과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 수준이 다시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정책적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금리 부담이 낮아져서 주택을 사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든지 새 부담을 또 완화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정부도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다시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완화했던 걸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경제라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직까지 모든 건 확정적이지 않고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부동산 주가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식 시장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라는 주가가 있는데 제가 들어놓아봤습니다. 배터리 관련 업체라는 걸. 지금 114만 3천 원까지 7월 19일 종가로 올라갔는데 이게 100만 원 넘는 유일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비쌀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요. 정확하게 1,016%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7개월도 안 되는 사이 이렇게 오른 거니까. 10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못 가진 자입니다. 네, 저도 못 가진 자인데요. 에코프로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본다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차전지 강국인 건 아실 겁니다. 2차전지 안에 양극재라는 핵심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가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정 주가를 따질 때 기업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을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교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등등의 여파로 주식시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집니까? 보통 주식시장을 미리 선반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저는 착실하고 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면 바닥을 찍었다 혹은 어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크게 오른다. 이게 그럼 과연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인가? 혹은 경기가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관관계를 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시장 우리 에코프로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전체 코스닥 시장 투자자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 시장 전체의 분 훈풍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